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관장 김도영을 열아. 베이스. 크흐. 루타. 락. 베란. 베란인 줄 알겠어요? 페퍼요? 센트? 러니. 그렇지. 룬아. 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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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볶음. 먼지. 일기요? 일기예보. 일기예보. 일기짱밖에 모르겠어요. 붙어. 뿌리 붙어. 뿌리 없는. 와 어렵다. 오진. 차돌박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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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돌보기. 원두. 아이 뭐 원두. 와. 그. 티. 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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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가요. 복근. 고슴. 고슴도치. 월요일! 월요일!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는 승부가 중요하지 않고 즐기면 됩니다. 한정 바빠! 그의 막비! 해롱! 잔치! 술래! 찾기! 창성! 헬링반! 놀이! 그럼 정방! 정방! 공동 1등으로 정우와 마슈이 형이 이겼습니다! 지효야 축하해! 지효야 축하한다! 고마워요! 저도 같이 우승했거든요. 공동이에요. 공동? 예아! 정방! 축하한다! 여러분들! 1단계? 근데 나 수학은 진짜 잘하는데. 아 저 잘못했어. 어떻게 했다니? 헷갈린다. 135! 165! 154! 147! 100! 133! 133! 80! 2! 27! 1! 50! 30! 8! 10! 10! 10! 10! 14! 7! 10! 10! 10! 아 이상해 공부 좀 하라니까! 나? 나 우승하나? 78 오오 83이요 204 zero zero zwei